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원처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폄훼를 즉시 멈추고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 지난 2월 5일 대전현충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고 백선엽 장군의 묘소 앞에서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흔들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있던 전충원 관계자들이 이장과 파묘를 들썩이는 이들의 소란을 그대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시위자들의 요구에 따라 백장군 묘소 안내판을 철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묘지에서의 난도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6월 6일 현충일에 일부 단체 의원들이 모형사업을 들고 유공자 봉분에 올라타 파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묘비에 오물을 뿌리고 욕설과 밝힐 줄도 서슴지 않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지하거나 경예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원처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수수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요구에 수릉해 안내판까지 제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원처의 비상식적이고 반일률적 업무 처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는 백선협 장군과 관련한 안장자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내용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정보는 하나도 써놓지 않고 부정적 정보만을 어떻게 국가유공자에 써놓을 수 있느냐 부정적 정보를 써려면 긍정적 정보도 써라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인 백 장군의 구체적 공적을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내용만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것이 유공자의 공을 기리는 것인가 국가보원처가 나서서 허구 경력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무리들은 그분이 간도특설대에서 동북항일연군 등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배치된 것은 1943년 2월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1941년 3월에 동북항일연군은 이미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만주에서 중국공산군과 싸우던 일본군이 중국공산당 예하부대인 동북항일연군을 토벌했기 때문입니다. 백 장군 본인도 부대에 배치되었을 당시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고 중공팔로군과 싸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본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였다는 이유 하나로 백 장군을 친일인사로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친일몰이 결정을 인정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백 장군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전선의 다부동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입니다. 약 8천 명의 병령으로 북한군이 2만 명의 공세를 물리쳐 낙동강전선을 지켜냈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쏘라고 외치며 선두에선 그분이 있었기에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영웅에게 파묘 운운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저버렸습니다. 국립무유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고 6.25전쟁 영웅의 얼굴에 먹칠하는 국가보훈처를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국선열과 후국영령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국국의 영웅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폄훼를 즉시 멈추고 국립무유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임창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에 대한 폄훼를 차지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가show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에 대한 폄훼를 준비해 보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국방부처에 대한 폄훼를 하신다면,